강서 운전면허 시험 마치 그 마음을 안다는 듯이 바로 치유의 길이 나옵니다 뭔가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역시 운전면허증을 따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요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이라고 해서 면허시험만 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운영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하는 일을 소개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사업 도로공경 개선 사회적 가치실현 연구개발사업 운전면허 사업 거기에 수유실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서 파쇄기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? 이렇게 큰 돋보기는 처음 봅니다 아예 고객 섬긴 센터까지 있는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한쪽에는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체험 홍보관이 있어 직접 만져보고 구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쪽을 둘러보니 스마트 비즈니스 센터 세상에 PC학과시어 공부방도 있고요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안전 예비 운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자료들이 있었고요 자나깨나 안전운전,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아니 이거는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이 가까이 있으니 이런 운전면허 시뮬레이터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강서구의 다양한 체험과 이용 편리한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행하는 탈곡가이였습니다